엄태웅, 정여원의 알콩달콩 러브스토리,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에 스타들이 함께했습니다. 초미니스커트로 우월한 각선미를 뽐낸 정가은. 어깨에 포인트를 준 재킷도 시선을 모으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저 네버엔딩 스토리 보러 왔는데요. 최은주 씨 초대로 왔어요.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. 네버엔딩 스토리 화이팅! 이어 꽃무늬가 들어간 원피스에 니트 카디건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한 소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네버엔딩 스토리 화이팅! 려워닝! 시집 가자! 언밸런스한 헤어컷으로 멋을 낸 김혜진. 니트와 진을 매치한 캐주얼한 나들이 패션으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. 네버엔딩 스토리 정말 기대되는 스토리로 지금.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. 네버엔딩 스토리 화이팅! 검은색 코트로 멋을 낸 정겨운도 엄태훈과 정영원의 이야기를 응원했고요. 정겨훈 씨, 엄태훈 씨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라 잘 어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영화도 잘 되고 화이팅! 친구인 정여원을 응원하기 위해 박지윤도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네버엔딩 스토리 화이팅! 귀여운 박보영. 붉은색 머플러로 사랑스러움을 더했는데요. 네버엔딩 스토리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버엔딩 스토리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차혜련은 연예계 패셔니스타답게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. 네, 엄태훈 오빠는 또 영화 찍으셔서 이렇게 응원 왔는데요. 네버엔딩 스토리에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네버엔딩 스토리 화이팅! 함성소리부터 남다른 이 남자, 이선규는 잠깐의 포토타임으로 팬들을 아쉽게 했는데요. 이어서 이지적인 느낌 물씬 풍기는 김서형. 드라마 샐러리맨 초원지에 함께 출연 중인 정여원을 응원하기 위해 한다름의 극장을 찾았습니다. 지금 드라마 같이 찍고 있는 정여원 씨 초대를 왔고요.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. 대박 나시고요. 드라마 샐러리맨 초원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오빠 닮지 바빠?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응원하는 천하태평 반백수 엄태훈과 철투철미연 은행원, 정영원의 시안부 연애담.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는 오는 19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.